잠깐 잠깐 웃어볼게 뭐야 웃어봐 미션이 달려있어 오케이 헤이브 잡을 아 우리가 재밌게 해줄게 진짜 걱정 마 믿어 믿어 아 진짜 고! 뭐야 먹으면은 자전거 빨리 가자 잠깐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아 밭 입었어 나 괜찮아 어 바지? 응 뺏어버리고 무조건 대신 미안해 나도 오늘 안 돼 미안해 나도 오늘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돼 돼 돼 돼 오늘은 안 돼 뭐야 조용히 조용히 애담이가 깨워줘야 되는데 왜 아 자고 있어 정우야 형 졸업해 오늘 어딨어 어딨어 졸려? 응 어딨어 뭘 어딨어? 여기 잘 갔다 15분만 터져 됐어 어어어 잘 갔다 아유 죽다 졸려 잘 자 우리 주인공 연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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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야 야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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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육개 빈빵. 덤벨 못 얹어. 나 육개 빈빵. 봐봐. 자 탈락 손 들어주세요. 탈락! 자 이렇게 해서 에이 에이 에이. 어 정국 무슨? 정국에 앉아있어. 정국 정국이에요? 야. 저희가 그냥 못 알아채고 정국이에요. 아 대박. 어 알아챘어요. 뭐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찍어요? 왜 찍냐고? 제가 포스! 왜 꺼내냐고? 아 왜 찍지? 테스트죠 이거. 너 느낌 이상해. 솔직히 다 말해봐. 당신들이 알고 있잖아. 당신들은 알고 있잖아. 당신이 알잖아. 뭐야? 랭arts 오 내꺼다 예담이야 예담 예담 방 예담 귀를 움직일 수 있다 자 예 그러면은 저희가 액션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OK OK! 아, 똑같은데? 제절할 거예요 나 아냐 mica 어디까지? 아니 아니 이게 난 여기까지만 했잖아 아니 너 진짜 멋있어 아니 너 진짜 멋있어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 너 약간 이렇게 명함으로 아 괜찮아 눈 뜯으면 안 돼? 눈 못 맞추겠어 눈 감고 있어봐 하아 진짜 잘하는 거 같아 같은 거 같아 나 좋은 기억들어 정아 씨한테 정아 씨한테 정아 씨 정아 씨 정아 씨 야 박정아 아 잘한다 박정아 이리 와 박정아 박정아 이리 와 박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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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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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실까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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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그만 물놀이 한번 모여봐 김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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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봅시다 김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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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우 형 한 번 보고 싶어요 정우 형 정우 형 보고 싶긴 해요 저도 나 저거 좀 보고 싶다 오! 교장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형님! 정우 형님! 지금 우린 파자마 파티에 와 있지, 맨! 결집! 정우 형님! 정우 형님! 정우 형님! 크롱크? 크롱크? 요즘 사람들은 과한 거 안 좋아하죠. 크롱크! 이렇게 해야 좋아해요. 정우 형님! 정우 형님! 내가 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정우 형님! 프롱크 하는 것 같은데요? 정우 형님! 하지마. 밥! 제이홉! 저거? 제이홉! 제이홉! 나! 들어가! 슬라이스! 너 빨리 다시 먹어봐. 안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뭐야? 근데 포장지 뜯어보면 안 되는 거래요? 그래, 포장지 뜯어버렸어. 지구 형님! 이게 텐션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금 얼지 않았나 사실 저는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전 이쪽으로 갑니다 내려와요, 빨리 나도 따라가고 있는 내려가서 못 내려가야 돼요? 절로 갑니다 자, 미처간에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 아니, 출발했다 정원아 간다 완승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표정은 거의 선수 꿈인데 말이죠 불량 뽑죠, 불량 뽑아요 거의 트레이셔맵은 박정우 없이 난 돌아가요 내가 이 정도의 힘입니다 도망가잖아요, 상대가 이런 것도 컴입니다 저는 박정우예요 완벽하죠?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TV에서만 보는 걸 내가 당했다니까? 실패한 사람 없는 거야 아니야, 성공한 사람들만 오는 거야 실패! 안전의 세기 해야지 소중한 사람 없는 거 아, 죽음 눈물 나가 하하하하 와,irens 정말 지금 너, 진짜 아, 끊고 너, 너, 너 너, 너너너 제발 끌었어? 너, 너너너너너 제발 원호 진짜 많이 찢어오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다리끼가 왼쪽이 좀 날령말라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리끼 그래서 구토를 하고 아 구토 증상 심장 소리부터 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시고 팡파라 팡팡 팡팡 닳아봐라 팡팡 팡팡 나나나나나나 랄랄랄랄랄라 애담형이 저희 중에 지금 맛첨 닿게 맛이랑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정호 다 좋은데 맞아 이렇게 휴불려 하자면 그냥 집에서 떨어지니까 나오거든요 자 이제 몰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려갈까 어떡하지? 제가 잡았다. 와! 후기로 만화가 되실 때 게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넣는 설정돼 결국엔 뭐가 될 수도 있네 왜 자꾸 따라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피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피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피자 먹어야지 피자 한 번 먹어볼게 내가 오늘 레슘이 합시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여기도 한 번 열어봐야죠 머리 염색 왜 했어? 너는 왜 했어? 난 자연이야 1, 2, 3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나와? 우리 팀이 진짜 못먹고 가야 돼 아니 아, 화를래 안 되다 마지막으로 이상이상이상이상 90도 90도, 90도 90도 어떻게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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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90도를 못 들었어요 아 중경 90도를 인사 저희가 롤러장에 왔잖아요 네 근데 롤러만 타면 재미가 없어요 왜요 재미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게 나를 해주는 박정우 아 우리 오래 가자 사랑해 빠 오케이 큰일 났다고 경보가 됐어 정우 도령님 사랑하오 정우 도령님 사랑하오 정우 도령님 아이고 실수 실수 나 왔어 너 뭔지 아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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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